아 쎄 누나 어 어디서 어 아니야 내가 가다가 매영한테 물도 주고 물주고 소주 어 아 매영 서울 가시는 거야 아 으 어 그러면은 네네네 거기 뭐 한 11시 정도 도착하지 그 물은 내가 그러 그냥 우리 문 앞에서 앞두세요 밤에 어 4 4 4 짝 인데 4 짝 그러면은 아우 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쭉 들어가면은 내가 매영한테 선물 설명할게요 으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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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